김효진 의원 김효진 의원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미국 주식 중에서도 마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 1등 회사들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 1년 동안의 그런 장세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모시게 된 kb투자증권의 김효진 의원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려니까 목이 매네요. 감격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kb투자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네요. 회사도 옮기시고 프로모션도 하시고. 어쨌든 시장을 좀 해보는데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 시장 설명에서도 했습니다만 이거 폐렴 확산 우려 때문에 원화도 단기 급등을 하고 주가도 좀 빠지고 그래서 이거 연초부터 또 변동성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안정감을 다시 찾는군요. 오늘 외환시장도 그렇고 앞에서 시장 아마 설명 드렸겠지만 시장도 되게 중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강하네요. 네. 약간은 좀 이렇게 계속 강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연초부터 좀 복귀를 해보면 아주 연초에는 중동 불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종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한의 폐렴 사태가 발생했죠. 저희가 보통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학습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이벤트가 터졌을 때 예전에는 이랬고 예전에는 저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기간하고 변동폭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걸 저희가 학습효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보고서에도 학습효과라는 말을 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 중동 불안도 그랬고 이번에 우한 폐렴도 그랬고 너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질병 같은 거 없고 지나가면 좋은데 이게 사람 간 전염도 된다고 하고 사스급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도 있는데 하루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그냥 지나갈 만한 이슈인가는 잘은 모르겠어요. 주시장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주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보다도 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연초에 가장 특징적인 건 위아나의 강세 기조. 특히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에 대한 달러가치보다 위아나에 대한 달러가치가 떨어지면서 위아나의 강세니까 사실 여기에 기대어서 신흥국 자산 또 중국 주식 한국 주식도 좋은 모습을 보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폐렴 우한 폐렴 때문에 흔들린 것 같더니 아직도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저희는 일단은 질병 확산은 멈췄으면 좋겠는데 금융시장의 영향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과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 2003년도 쐈을 때 주가가 어땠나 또 외환시장이 특히 어땠나 이걸 보게 되는데 그때 위안화는 고정환율제였어요. 8.3에서 그냥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달러의 패근은 고정환율제여서 위안화가 어땠는지는 안타깝게도 비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신에 원달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3주 기간 되는 시간 동안에 55원 급등했었더라고요. 꽤나 움직였었죠. 한 1195원에서 한 1250원까지 55원. 우리가 프록시 통화하라고도 하니까. 네. 엄청 이렇게 팍 급등을 했다가 한 40여 일 이후면 1200원까지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아까 학습효과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때만큼 50원이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다만 이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조금 더 불안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2003년과 비교해서 위안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는 사실은 우한 폐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안화가 이 속도로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좀 주춤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연간으로는 위안화도 원화도 강세로 보죠. 그래요? 네. 강세로 보는데 속도가 중요하죠. 속도가 중요한데 일단 지난 한 연말 크리스마스쯤에서 지금까지 한 4주 동안에 국가별 어떤 통화가 유독 강세로 갔고 어떤 통화가 유독 약했나 쭉 이렇게 줄을 세어보면 위안화가 가장 강세로 간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왔다 갔다 얘가 강했다 얘가 약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 위안화가 가장 강한 통화였다라는 건 사실은 저는 좀 처음 봐요. 왜냐하면 위안화는 관리 변동 환율제예요. 그건 인민은행이나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다는 뜻이죠? 네. 의지도 반영이 되고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들이 거래는 되지만 일정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 달러는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100원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안화는 올해는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였어요라고 하면 보통 7% 강세. 연간으로도. 네. 아니면 올해는 위안화가 약했습니다. 그래도 한 5% 약세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4주 동안에 한 1.5% 가까이 강세였던 간이. 거의 매일 강세로 움직인 셈이고 물론 1월 중순에 보호무역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을 서명을 하면서 좀 강세로 많이 유도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정식 서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에 5%, 6%, 7% 강세가기 어려운 통화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5% 강세로 갔다라는 건 중국이 기존의 위안화의 움직임에 비하면 굉장히 강세 복심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뉴스플로우가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은 요 며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주 동안은 일간평균 외국인 투자자금이 중국 주식을 1조씩 산다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미중 무역협상은 1단계에서 봉합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사인업하기 전에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도 문호를 열어서 외국계 자본들이 더 자유롭게 더 많이 중국 주식으로 살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런 해외 투자자들의 국제 투자자들의 자금의 플로에서 환율의 단기의 급등 위안화 가치의 급등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 환율 전망이 사실 저도 주식도 옆에서 보고 금리도 보고 경제도 보고 하지만 환율이 맞추기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환율은 뭘로 결정돼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여러 가지 수지와 관련된 지표들 경제 지표로 매크로로 저희가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단기가 됐건 혹은 중기가 됐던 훨씬 더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들고 나느냐 유동성의 플로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중국에서 좀 이례적인 움직임들은 금융시장 개방은 사실 중국이 되게 하기 싫어했던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하고 싶지 않아 해라고 오랫동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중국이 이런 것도 열어주네 저런 것도 열어주네 외국인이 금융회사도 설립할 수 있게 해주고 운용사도 설립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문을 열어준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월가 쪽에서는 미국의 금융주에 대해서 타겟 프라이스라고 하죠. 목표가를 올리면서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올리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봤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문이 빨리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게 미국의 압력으로 그런 거가 아니고 중국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군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냥 미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원해서 들어주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절반은 제가 아마 예전에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드렸었을 것 같은데 한 회사의 장부 이렇게 정리하듯이 한나라의 수지도 경상수지가 빵구가 나면 자본수지로 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를 더하면 빵이 되게 0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경상수지가 예전에는 gdp 대비해서 5% 이렇게 흑자가 날 때도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0%대로 내려왔어요. 1%가 안 되는 경상수지까지 쭉 흑자까지 내려왔습니다. 적자는 아니다. 간당간당한 상태. 네. 간당간당한 상태. 작년에 2019년에는 경상수지 흑자는 오히려 좀 늘었어요. 수입이 줄면서 경제가 안 좋아서 수입이 줄면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장 중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거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자본수지로 막 메꿔야 되는 기미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빵구난다고 해서 오늘 문을 열고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중국 자산을 사주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또 해직본도 이런 데서 괴롭히고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건 원리를 내다보기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국은 일단 정책적으로는 지금은 투자와 수출 드라이브를 하면서 경제를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데 소비를 계속 강조하는 스탠스를 몇 년 전부터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강조한다는 건 앞으로 소비와 관련된 소비재 수입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랑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막 이야기를 복잡하게 했는데 경상수지는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줄어듭니다. 1인당 소득이 gdp가 올라가면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줄어요. 주는데 이걸 그러면 자본수지로 만약에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메꿀만한 그러한 버퍼가 터전을 만든다. 네. 버퍼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침 미국도 1단계 무역협상 혹은 2단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금융시장 개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상대방 파트너 그러니까 니고시에이션을 해야지 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나도 좀 필요한 것이 만나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은가. 무역에 관련된 게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단계 합의해서 연간 1천억씩 2천억 2년 동안 2천억 추가 수입을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 사실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거기다 부과시켜서 미국산 제품 1천억씩 더 사야 된다라면 위안화 강세가 수입물가라는 측면에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강세가 좋은 거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약세가 당연히 좋겠지만 수출이 그만큼 추세적으로 더 늘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저변에 만약에 관리변동 환율제를 하는 입장에서라면 비교적 우호적인 위안화의 강세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주식 발행이나 회사체 발행 같은 건 직접 금융이라고 하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한다면 저희 간접금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가 더 좋은 건 없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은행 론을 통해서 주로 하는 간접금융 비중이 높고 미국은 또 직접 주식 발행 같은 걸로 자금 모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접 금융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중국은 신흥국이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인데 직접 금융의 비중이 너무 낮아요. 대부분 은행 대출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영은행 큰 은행들은 국영은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컨트롤이 쉬웠다는 장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이 너무 크다라는 건 또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신흥국의 공통적인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은행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도 예전에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모집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좋죠. 은행에서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채권 발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주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까지는 은행을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약간 수단이라고 하면 좀 너무 편안인 것 같은데 채널로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산업으로서 키워야 되는 그런 환경이 좀 갖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한국 주식이나 신흥국 자산은 어떻게 될까 그 위아나의 관점에서 보면 위아나가 지금부터 더 강하게 막 스피드를 낼 가능성은 좀 배제하더라도 연간으로 보면 추가 강세가 있다. 그 얘기는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7.1 7.2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대체로 좀 적다라면 위아나의 강세 기조하에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그 얘기는 중국의 상장 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의 고향 그러면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과의 디커플링을 떠나서 이제 중국 주식과의 커플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로 만약에 미국 주식이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 빠지는데 어떻게 한국 주식이 버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중국 주식이 좀 버텨주지 않냐 이때는 이렇게 붙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아 하면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중국의 포션도 크고 중국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었으니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갈 확률이 높기는 한데요.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저희 고생할 때 중국마저 좀 괜찮을 때도 잘 못 따라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초를 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마냥 거기에 또 기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내부의 어떤 구조의 개혁이라든지 오늘도 발표됐습니다만 성장률의 어떤 진취적인 회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니까 이게 사실 유지시켜줘야지만 우리 주식의 본격적인 회복 상승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하나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2010 성장률로 보면 계속 낮아지기만 했거든요. 한 번도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는 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 숫자를 본지가. 그런데 작년도 올해 오늘 발표된 연간 성장률이 2019년도 한국 성장률이 딱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kdi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저희 kb투자증권도 그렇고 2% 초반 혹은 중반까지 보시는 시각들도 있고요. 1%대로 더 낮아질 거라는 전망은 사실은 하나도 없지는 않지만 아주 소수거든요. 그러면 자산시장 측면에서는 계속 안 좋아지는 자산에 대해서 흠집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저 정도는 하고 이제 어느 정도를 좋아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나 기업이익이 그러면 어느 각도로 좋아지나를 고민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고민 좀 오랜만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보다는 훨씬 낫다. 상황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작년에 어쨌든 막판에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지수 영향이 좋은 삼성전 하이니스가 막판에 랠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간으로 7-8% 코스피가 올랐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2% 성장기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이나 kb투자증권의 뷰가 맞아서 2% 초반 혹은 중반 성장을 하고 여기다 반도체가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가 맞다면 주가가 더 빠져야 될 이유는 어디서 찾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긴 해요. 네. 저희도 그래서 올해 주식 우상향 할 거다라는 게 저희의 하우스 뷰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기울기로 따져서 미국 주식의 상승 기울기와 한국 주식의 상승 기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 주식 시장이 더 강할 것이라는 뷰를 2년 동안 저희 신가함께서는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고 신가함께서 한 2년 가까이 그 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갑자기 2년 동안 내리맞춘 사람이 갑자기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 관한 뷰. 맞춘 거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일단 주도주 주도하는 국가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여전히 이슈 테마 이런 것들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를 잘라놓고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이 워낙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남들 모르는 것 중간까지만 가도 한국 주식이 어쩌면 수익률로 는 조금 더 날 수 있다. 아웃포폼할 수 있다. 라는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 솔직히 유도심문이었어요. 걸렸네요. 하두 몇 년 동안 계속 디커플링 이 다 소외된다 우리 주식이 안 된다 이런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한 번 같이 공유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듣도 중 굉장히 의지가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 우한으로 시작해 가지고 중국 얘기를 하두로 꺼냈는데 오늘 사실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경제를 보는 분석의 틀로써 실업률 과 주택가격 그래서 2020년은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잖아요. 얘기를 좀 시작해볼까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저는 올해 글로벌 경제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희 성장률 오늘 imf도 성장률을 내렸는데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간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냐 높냐도 중요한데 저희는 또 연초니까 성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는 흐름 인 건지 저희 모멘텀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 상고하자야 상저하고야 꼭 집어서 좀 이야기를 해 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제 사라는 거야 언제 팔라는 거야 그거랑 직결되는 질문이니까요. 올해는 되게 기분 좋게도 경제가 상저하고 에요. 하반기로 갈수록 형편이 더 풀립니다. 좋아요. 선행지표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oecd에서 oecd 가입한 국가하고 oecd 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덩치가 큰 신흥국 6개를 묶어서 경기 선행지수를 매달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11월까지 데이터 나왔거든요. 지난해 9월부터 9, 10, 10일 3개월째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반등을 하면 아주 짧게 반등을 해도 13개월 길게 반등을 하면 2년 정도도 반등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이제 이전까지의 사이클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월 반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하반기로 갈수록 살림이 핀다라고 선행지표들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경제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제는 일단 아주 극으로 작년에는 이러다가 2020년에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막 시그널 같은 건 막 모아서 자료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써야 될 그런 가능성은 줄어든 거죠.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니까. 사실 몇 달 전에만 하더라도 r의 공포다 d의 공포다 리세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주가도 오르고요. 그리고 주가만 올랐다고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간 건 아니고 실제로 이 경기 선행지수 이야기 드렸지만 경기 선행지수에는 얼마나 기계류 같은 걸 주문하는지 재고는 얼마나 쌓여 있는지 소비심리는 어떤지 기업가들의 심리는 어떤지 장단기 금지 차원 어떤지 이렇게 경제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한 10개 정도 묶어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절반 이상 혹은 절반 이상이 좋아지면서 이 경기 선행지수에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만한 환경이죠. 게다가 이 경기 선행지수가 한 6개월 정도 2에서 3분기 정도 실제 경제를 선행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9월부터 경기 선행지수가 돌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2분기부터는 확실히 데이터들이 좀 좋아지겠네라는 걸 사실은 선 반영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자산시장이 좀 위험 자산 위주로 해서 좀 핫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래 공포는 쏙 들어간 것인가 계속 이렇게 자산시장은 위험 자산 쪽으로 갈 것인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좀 체크포인트가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체크포인트는 바로 실업률하고 주택가격을 믹스한 지표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큰의 미저리 인덱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학교 경제학과 수업에서는 배우긴 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오큰이라는 경제학자가 1910년도 한 100년 넘었네요. 만든 건데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해고자 수가 많은 거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는 낮아야 되거든요. 경제가 안 좋은 거니까. 그런데 둘 다 높을 때가 있어요. 실업률도 높고 물가도 높아져요. 그럴 때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때가. 그러네요.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일 괴로워요. 일자리는 없는데 물가가 높으면 제일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영어 단어로 미저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미저리군요. 고통지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불행지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글로벌 물가가 다 낮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물가는 좀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만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워낙 낮은 데서 조금 변동이니까 큰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미저리 인덱스를 쭉 뽑을 수는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만큼 높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다 해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꿔서 볼 수는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글로벌 부동산을 예전에 나왔을 때도 가끔가다 체크를 해서 드렸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스웨덴 부동산 가격이었어요. 올라요? 네. 제가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웨덴 부동산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스웨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꺾이면 좀 가장 많이 오른 애가 꺾이는 건 이상신호입니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스웨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전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락 전환하는 국가들이 더 늘어나는지 적어지는지를 계속 체크해서 몇 번 아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약간 생뚱맞은 스웨덴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은 막 올랐다가 또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들쭉날쭉 좀 하잖아요.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들쭉날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한 번 방향을 바꾸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10년도 가고요. 훨씬 더 추세적이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꾼 걸 훨씬 좀 신뢰하면서 스웨덴 부동산은 정말로 하락 전환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 하락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저금리의 힘이 정말 센가 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지난해 말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었어요. 뭐였죠? 마이너스 금리 안 한다는 건가요? 네. 스웨덴이 5년 만에 무려 5년 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했었거든요. 거의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그래서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가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대화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무려 5년 전에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다가 5년 만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게 그러면 경제가 좋으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를 인상해야죠. 그런데 스웨덴의 실업률은 오르고 있어요. 즉 경제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돈을 풀어서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돈을 마이너스 금리까지 실험적인 정책들을 하는 건데 만약에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자산 가격만 오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가계부채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아주 우아한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그럼 뭐예요? 양극화예요? 양극화도 있고요. 돈을 풀었는데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돈이 별로 가지 않고 자산 가격만 자꾸 올리는구나. 버블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스웨덴 그리고 좀 뒤 이어서 말씀드릴 노르웨이 정도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이상한 조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는 낮아져야 되는데 두 개 다 동시에 올라가면서 오크니 그런 지수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즉 고용과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나라가 되게 많은 건 아닐까라고 해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쭉 모아봤어요. 쭉 모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 정도만 실업률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어색한 조합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나라는 세 나라 정도더라. 네. 세 나라 정도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실업률이 여전히 옆으로 갈까 횡보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조금씩 조금씩 실업률은 낮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아직은 괜찮네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저희는 올해 경제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반등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와 금리인하였었거든요. 돌이켜보면 2018년도에 그러니까 최악이었죠. 기준금리는 인상을 하는데 보호무역 한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터지잖아요 경제가. 2019년도에는 보호무역은 더 한다고 했는데 각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선제적이라는 타이틀을 달아가면서 금리를 인하해줬어요. 보호무역에 대한 면역력도 좀 생겼고. 네. 그래서 상쇄가 됐죠. 작년에 경제는 안 좋았지만 주가는 오른 나라도 있고 하락한 나라도 있죠. 올해는 아주 크게 놓고 보면 금리 인하한 거 통화 완화의 효과가 경제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해요. 반영되기 시작하고 보호무역은 확실히 좀 한 단계 레벨 다운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위험 자산 가격도 좋고 경제도 저희가 좋아진다고 오랜만에 조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럼 계속 돈을 풀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가 좋아지면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가져가야 할까 돈을 언제까지 풀어야 될까. 지금 연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던 차에 그래서 물가에 대한 타겟도 바꾼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아주 유럽의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지만 다른 선택을 하는 나라들이 생겼다라는 거는 자산 가격 입장에서 위험 자산 가격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만은 아니죠. 아직은 변방인데 아직은 아주 변방이죠. 예를 들면 중앙은행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연차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중앙은행 총재들. 그런데서 뭐 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럴까 봐 주의가 환기되는 어떤 트리거닝 모멘텀 트리거닝까지는 아니지만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저희 메이저 중앙은행이라고 불리우는 20이랄지 뭐 아니면은 영란은행이랄지 더 넘어서서 패드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의 실업률 특히 유럽에서 사이즈가 큰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런 조합이 나왔지만 만약에 말씀드렸던 그 유럽의 메이저 국가 혹은 미국에서 그런 조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희는 경제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험자산 측면에서도 이게 계속 가는 것인지를 약간은 고민을 해보아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한국은 뭐 실업률은 조금 낮아지. 조금 낮아지죠. 그런데 체감 실업률 또 청년 실업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표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은 조금 낮아졌는데 지분 많이 올랐어요. 네. 지분 많이 올랐죠. 제가 왜 이 부동산 가격을 계속해서 보고 실업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동산 가격을 계속 보면서 그럼 얘 하나만 보면 뭐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이 만약에 30%가 오르면 위험합니다. 50%가 오르면 위험합니다. 사실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실업률하고 조합을 해서 보면 어떨까. 물가랑 조합을 해서 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 조합을 보는 건데 한국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부동산도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2010년 이후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한 35% 정도 50% 정도 되네요. 50% 정도 가까이 오르는 사이에 독일의 부동산 가격은 8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게 통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독일 많이 올랐대요.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 독일이든. 네. 그래서 독일은 또 주거 안정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워낙 깐깐하게 구는 국가라고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직접 대체 투자를 하신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유럽에서의 통화 정책과 경제 전반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부동산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0% 넘게도 오르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른 데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이 다른 고민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저희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 지금 글로벌 금리가 절대 레벨도 많이 낮아졌고요. 독일도 금리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글로벌이죠. 상승할 거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할 거냐를 오히려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여서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산 가격들은 계속 밀려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게 주택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국 부동산은 조정이다 좀 메나탄의 하이라이트 콘도들 빠진다 그러더니 최근 들어서 차권 건수라든지 미드 프라이스 같은 것도 많이 오르더군요. 미국도 이제 조금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상승폭이 좀 주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금리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이후에 세 번 연준에서 금리를 낮춘 효과가 자산시장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도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주고 있고 실물에 실업률을 비롯한 실물 쪽의 어떤 경기의 지표들도 더 좋게 만드는데 지금 그게 한 1분기 2분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초입인데 주가는 선반영에서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주식이 한 번에 쭉 가는 건 없으니까요.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제가 한국 주식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도 다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유동성 힘이 강하죠.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 면도 있지만 강합니다. 강한데 유동성을 뭘로 결정할까? 중앙은행이 얼만큼 금리를 내려주고 우리가 보는 국채금리들이 얼만큼 낮아졌는지도 중요한데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것은 실질금리에요. 저희가 실질금리라고 하면 보통 국채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걸 실질금리라고 하거든요. 자산가격들이 물가상승만큼은 오른다고 감안하고 실제로 내가 차입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를 저희가 실질금리라는 용어를 써서 하는데 작년 1월까지만 해도 유럽하고 일본을 제외하면 실질금리가 대부분 플러스였어요. 금리도 높았지만 물가가 낮았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플러스였는데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실질금리가 다 마이너스로 낮아졌습니다. 제가 꼭꼭 집어서 말씀드린 이 네 국가를 합하면 글로벌 gdp의 75% 정도 될 거예요. 글로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위험자산에 당연히 좋은 조건이죠. 네. 좋죠. 좋고 돈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좋고 지금 지난해 연말 여름 가을과 비교를 하면 국가별로 금리들이 다 조금씩은 조금 오른 국가도 있고 많이 오른 국가들도 있고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물가가 또 올라가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될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금리도 제법 올랐는데 물론 오늘 아침에 좀 빠졌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상세할 만큼 물가가가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4.5% 이렇게 나오고요. 유럽도 물가 상승률이 상승 전환하다 보니. 그 정도까지는 어쨌든 실질금리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오히려 실물경제나 혹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이펙트를 주기보다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보는 그 단계에 와있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권역이라면 네. 그러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유지될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위험 자산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이런 얘기를 우리 팬분들에게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몇 달을 참으셨나요? 저 그냥 열심히 일을 했죠. 네. 뭐 저간의 얘기는 뭐 또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김효진 의원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달릴 거고요. 뭐 이런 얘기도 뭐 괜찮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경제에 깊숙한 얘기를 재미있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의 안목이 좀 더 넓어지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게 되면 아마 투자의 타이밍을 고르는 것 그리고 자산의 배분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채권을 해야 될 때인가 부동산을 해야 될까 이런 종합적인 어떤 판단의 어떤 안목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김효진 의원하고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효진 의원 매주 수요일 저녁에 꼭 모셔서 여러분들의 안목을 좀 지평을 넓혀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인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별말씀입니다. 팬들이 저를 시켜서 부르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상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eu